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아요 오늘 와이프 파일 요지 소진 씨가 가절이 썼는데요 스피드 파점의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많이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하면서 인사 한 마디씩 해볼까요? 수영이부터 인사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수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따뜻해지면 따뜻한 모습을 여러분들 기분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소녀시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제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재밌게 즐기다가 조심히, 조심히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제안입니다 정말 많이 주셨네요 정말 저희 남은 곡들 있으니까 여러분 더 즐기시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제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제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저희 끝까지 재밌게 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제안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음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제안입니다 네 저희가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막 이 무대 쓰는 것도 콘서트의 연장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환호해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막내의 방대로 또 나온 곡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즐기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제안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많이 만났고요 아직 진짜 여러 곡 많이 남았으니까요 혹시 아는 곡 있으면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춤을 기대하세요 지금 같이 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제안입니다 소녀시대 제안입니다 저랑 소녀시대 제안입니다 저랑 소녀시대 마지막으로 하면서 환호 테스트를 해볼까 네 가능할까요? 네 제일 크게 한번 소리 주셔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녀시대 제안입니다 오케이 잘한다 네 즐거운 열기 그대로 저희 다음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런데브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멈춰서